부산경찰청은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귀화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365선거법 홍보문을 만들어 외국인 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진 이 홍보문은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외국인 투표권 범위, 투표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,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, 중국어, 러시아어 등 8개 국어로 제작됐습니다. 부산에서 투표권이 있는 귀화 외국인은 6,400여 명으로, 이 중 1,500여 명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 투표를 하게 됩니다.